자 계속해서 28번하고 29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28번부터 살펴보면 첫 문장을 보면요 3분의 2를 더한 다음 3분의 1을 뺐더니 10이 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봤던 문제하고 약간 형식이 다르죠?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주위에서 보실 건 뭐냐면 다리 모양 있잖아요 이 다리 모양의 방향에 따라서 덧셈이 되고 뺄셈이 됩니다 앞에 있는 다리는 아크라고 읽고요 이건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덧셈이고요 근데 이 다리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페레트라고 읽고요 뺄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방정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x는 여러분이 암산으로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x는 9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바로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10의 10분의 1을 만들면 1이 되고 나머지는 9가 된다 그래서 x는 9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걸 직접 계산을 해봅니다 그것의 3분의 2는 6이고 그죠? 9 곱하기 3분의 2하면 6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더하면 15가 된다 그래서 9 더하기 6은 15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을 곱해봅니다 15의 3분의 1을 곱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아래 문장에서는 이제 뺍니다 5에 의해서 빠지면 나머지는 10이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2는 무엇에 의해 영어라면 전치사 by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5에 의해서 패렛트 빠지면 10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9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아래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되는지 해봐라 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상 이게 28번의 문제 해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 숫자들을 보면 28번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이거는 29번 문제 해당하는 풀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파피를 쓴 사람이 졸았든지 아니면 뭔가 혼동을 일으켜서 문제는 28번을 쓰고 이 풀이 과정은 29번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을 보고 학자들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 추측을 했거든요 이 숫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냐면 어떤 양의 3분의 1을 더한 다음 그 합의 3분의 1을 더한 다음 총 합의 3분의 1을 계산하면 10이다 이런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은 1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x를 구하면 10 곱하기 20분의 27 하니까 이걸 다시 쓰면 10 곱하기 1과 4분의 1,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10 곱하기 1과 4분의 1, 10분의 1을 구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1하고 10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위는 4분의 1을 써줍니다 그러면 10의 4분의 1은 2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행위에서는 10분의 1을 구해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바로 10 곱하기 1과 4분의 1, 10분의 1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합은 13과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13과 2분의 1에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9가 되죠 9를 13과 2분의 1에 더하면 22와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합의 3분의 1을 곱해볼게요 22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7과 2분의 1이 나오고요 이 7과 2분의 1을 22와 2분의 1에 더하면 30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3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20이 되죠 이거에 반을 해주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이 13과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8번하고 29번은 앞에서 봤던 아하 문제 형식과도 약간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이 파피루스 쓴 사람이 실수를 해서 두 개의 문제를 하나처럼 이렇게 잘못 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